그러면은 제가 학용품 몸으로 표현하는 거 학용품을? 야, 센데? 여기! 자 연비 깎기! 연비 깎기! 연비 깎기! 하나 더, 하나 더! 똑같아, 똑같아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, 연비 깎기 다시 한 번 왜 놓고 귀엽다, 귀엽다 이거 맞춰서 아, 스포이드! 이거 뭐야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맞추고 싶다, 욕심난다 뭐지? 경련으로 쓰러질 거야 되게 빠르다 한 번 계속 카고 계셔야 돼요 맞출 때까지 하셔야 돼요 위에가 막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? 어 통화자 앞에 맞춰 어 핑킹 가이야 아 핑킹 가이야? 이야 엄마 히힛 우 kidn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